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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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대! 너를 이기기 위해 정말 오랜 시간 나는 무공을 달려냈다. 오늘! 너는 나의 재법이다. 확실히 보여주겠다! 너의 적수를 이번 격파왕 대회에서 무림 최고의 공수들이 다 나온다. 그래. 그곳에서 너의 사랑 우리 장명파가 대결을 한번 펼쳐보자. 좋다. 내가 먼저 소개를 하마. 이 아이는 우림 최고의 고수였었다 불러라 나이는 들었지만 정말 고수 중에 고수 불러라 이상해 알고 있냐? 이상해! 멋있다 이상해 멋있다 이상해 멋있다 이상해 내가 이상해 정말 비빗한 총으로 별폼을 다 잡는구나 너의 편에는 누가 나오느냐? 이소룡의 후회 제리야 나와라! 뭐야? 얘 뭐여? 제리 제리 얘는 뭐? 단무지야? 제리 이게 단무지야? 온몸이 단무지야? 아유야야야 아유야야야 아유 신경 부끄러워 아아 그렇지 머리 끝서부터 발끝 부터! 제리 부터 그렇지! 이번에는 제대로 된 친구를 불러줘봐 불러줘라 악마 조교 우리의 군인 조교 장지우다 악마의 조교 그가 드림팀에 떴다 대단한 체력 좋다 군인이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교 잡는 이기자 부대 준현이 기다리겠다 준현이 기다리겠다 준현이 이기자 부대 출신 아이돌 준현 얘는 아까는 몸이 단무지들이라면 얘는 머리가 단무지 그렇지 얘는 머리가 단무지 공공법을 쓰고 있다 아하 외국에서 불러왔다 누구가? 히트니 히스토니 히트니 히스토니 진짜 히트니 히스토니 히트니 히스토니 나와 많이 말랐다 그렇지 히스 히스 히트니 히스토니 가슴에서 히트니 이놈 이놈 우리 쪽에 진정한 에이스 팝 가수를 모시고 왔다 나와라 마이크잭스 와우 작스 내가 작스이다 마이클 잭슨 춤은 춤으로 대결하도록 하겠다 꺾기의 고수 꺾기의 고수 퍼핏 시현준이다 오오오 뒷꿈치 다 닿는다 오오 좋아 춤으로 공격해 춤으로 공격해 춤으로 공격해 춤으로 공격해 춤으로 공격해 캐리비안의 해적이다 무실럽 똘똘 뭉친 남자 권태호 헤이짱 헤이짱 권태호보다 더 나은 친구 누구든 불러라 행주가 기다리고 있다 행주 빡빡 아메리카노 힛 힛 힛 힛 힛 힛 힛 힛 힛 진정 나는 이 친구를 부르지 않으려고 했다 부르지 마라 얘는 부르지 마라 너무 쎄다 할 수 없이 불러 부르지 마라 쎄다 정말 멋진 프린스 허니허니 쌍 허니